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타치 넘버 와 와 와 와 화이팅 1 2 4 5 5 5 6 5 5 울다 울다 부딪혀도 안 돼 또 울다 뺏겨버린 내 맘 지금 거품점 부서 벗겨올 탈퇴 할 것 뻔한 나이잖아 One way, one way, one way One way, one way, one way